적벽강이 패진 군사 이것저것 뭐야 안되니 신시자탄의 흐름을 못뿌린 길을 보가구나 어떤 군산에 다듬여 여바라 동릇 시상팔자 기왕 가야 초일급살의 아버지 죽고 여덟살의 어머니 사고 묻힌 여련 단신이 탁할 곳 봐여 애삼촌 네 집이들 같던 만 초태인은 아기 배고 이들매이 서굴이고 깐뜩함은 호령이오 아참은 맺으라 이 세상이 더 높고서는 친척동생도 가슬리옥해 남의 집이 다 모순사라 초태인은 두냥다 이들매이는 성랑다 차차차차 올라가서 마루꼬공이 뜨기되니 작실한 디비쳤던 그 동중에 어떤 분이 무남동로 따라 한나들 내지 충지 길러내 암흑했지 암흑에는 남의 집 못 쓰면 살지만 근실하고 작실하고 다리를 사월을 맞는다고 목항마다 쑥떡 쑥떡하더니만 기릴 택하여 신부지우를 나갈 적에 허영자공 산호현 오간금천이 황금녹 총홍사 거운 굴레 상어 물려서 덤뻑달구 층층다래 은협등잡 호피 도둠이 멸신한다 오로백복 반사사는 공중에다가 훨씬 많고 친구집이 이들랑도 울어요 초대청에 들여세니 강구지가 절로 난 오늘같이 좋은 날이 우리 부모 생존했으면 얼마나 귀엽다고 시련만 우유구하니 영리별 아신부모 다시 입이 없자 이 날 모두구나 일락서잔에 헛떠러 지어 올 출덕영달서 신방위가 들어가니 신부가 피르르른단 어기영상이다 묘월 페를르지 자고 앵무같은 시녀들은 자후에 가요 묘월 페를르지 자고 앙 삼싹들어설 적에 나이 주눅몬니 솜송옥스 덤뻑 잡고 반단 사정 다 못한 앞뒷문으로 우르르 달려들더니 고돌이 상포를 왔듯 부여잡더니 군사빛 했다고 재촉거니 뉴구라고 인형구랄까 신부님의 거동보소 새별같은 두 눈에서 진주같은 눈물방울이 빙그르르 돌더니만 여보시오 군자님아 당신은 대장구라 구구의 여자를 사렴치 말으시고 반군진중 본분고대 백전백승 승천하도 개가 부리며 돌아와도 우리 둘이 끊어졌던 검은것줄 다시니요 동기동 부당시르르륵 지르르륵 놀게되면 어찌하니 기쁘다 할 말씀이야 잘 가시오 잘 있으소 반군진중 나올 적에 해야나 승천하여 고국갈까고 받았더니 백운지자에 대하더니 고국갈까고 받았더니 어떤 군산에 닿는데 떨어진 전복에다가 푸러진 창대 옆에 우루물군에 닿았더니 내 사정들어 보소만 군진중 나올 장상악발 일글부모 옷가리라 우루물 청춘해차장선오모 우루루루 내라더니 군복 자랑하라 하드드드드드 부여잡더니 옷가리라 우루물고 소일급살 먹은 놈 서당 갔다 오더니 많은 천자문을 포기좋게 내던지 하고 아버지 나도 가요 아버지 가는 건 나도 갑시다 못 간단다 못 간단다 산이 높아 못 간단다 굴이 깊어 못 간단다 누워도 나고 나도 나다 속절없이 죽게 되면 두대봉 사는 즐기전차니 망릉이 사먹지 말고 내 편안이 너 자리 가라 백번이나 위로하고만 군진중 나올 적에 해연 나 승전하여 고국 갈까바라더니 해군 지자에 대하더니 고국 갈 길은 많군 곧도록 승척하여 가거든 아무나 아무지 아무 싸움이 없다고 말이나 전하여 죽어날 기도임이라든 있지만 밥 한 그릇 관수이라도 끈끈이 떠나 전장 백귀나이 면케 못된 지자에 놨다가 이놈을 죽백이 들이지 못하고 책사 전장 전장 흐대되 잔 말 그 이름 생각 산업 구슬픈 사짓 어쩌면 좋다 말 야 한글자막 by 한효정